공평호 TV의 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관, 관청이란 곳, 정치권력이라는 곳, 지배권력이라는 곳은 그렇게 밝고 맑고 공정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관이 정치가 민을 함부로 대해온 그런 역사가 우리 역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마는 공직에 오른 사람들의 처신에서도 여전히 관 중심에 관 우위에 오랜 간섭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관직에 오른 사람들은 마땅히 국민에게 봉사한다. 그것이 바로 관직의 참뜻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았으니까 누릴 자격이 있다는 그런 섭성으로 자주 변질되고 맙니다. 이번에도 이제 다행히 자진 철회 됐습니다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하다. 그렇게 해서 관계 법령을 스스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참 멀어도 멀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공직의 본래의 참뜻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서번트 그러니까 누구에게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 봉사한다는 것이 공직의 참뜻입니다. 그러나 군림하고 지배하고 누리고 때로는 더 심하게 나가면 착취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는 저는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유도가 아마 평범한 시민들 가운데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그런 문구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조세 제도로부터 시작해서 토지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이런 것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각종 경제정책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아나무인식하는 언행들을 보면서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저런 언행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유독 자주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배워온 그런 지식이나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양식이나 상식에 미뤄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날 국립대전현충원 서해 55명의 용사 묘역에 놓였던 문재인 대통령 조하를 기념식이 바로 끝나자마자 치워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일에서조차 이렇게 치사하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챙겨 먹었기에 입만 열면 저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에 낙담하는 국민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거짓말을 꼭 하지 않아야 되는 분야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최소한 국민과 그리고 공무원 사이의 공직자 사이의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크고 작은 일에 헐 거짓말을 일삼으면 그 공직자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보훈처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사실이 마침내 4월 4일 날 국민의힘에 소속된 윤창현 의원실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3월 26일 날 당시 국립대전현충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제6회 서해 수고의 날 기념식 종료 2시간 30분 후에 주화를 모두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 및 생존 장병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보훈처는 다음 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보도자료는 어떻게 직시했는가 하니까 안장식이나 추모식은 행사가 끝나게 되면 당일건조화한 수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서해 수호의 달에도 당일 수거를 했다. 그럴 듯하죠. 작년에도 당일 수거를 했으니까 올해 당일 수거를 했으니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보훈처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가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습니다.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자료에 따른 것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보훈처가 윤창현 의원실에게 전달한 것이 그런 해명이었구나. 2020년도 서해 수호의 날 55용사 묘역조화 꽃바구니 행사는 3일 뒤에 철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직접 보훈처에 확인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실의 질의에 따라 가지고 아마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질의를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아마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겠죠. 그러니까 2021년과 달리 20년도 서해 수호의 날에서는 조화를 3일간 두었다가 철거했다.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 이야기죠. 2017년과 2019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이후에 조화 실거 시점에 대해서는 보훈처는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것이 또 그게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 불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훈처는 해명을 했습니다. 언제 철거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확인할 수가 없다. 확인할 수 없는 게 진짠지 아니면 일부러 확인을 안 해주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보훈처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당일 수거 원칙이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보훈처는 보훈처와 현충원의 관련 내부 규정과 근거를 제시하라는 윤창현 의원 씨 질의에 따라서 주말 긴급한 언론 대응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실 짓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겁니다. 대전현충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천안함 유족 회장에게 전화로 사과를 전하고 또 유족 측은 생업 등 참배가 늦은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앞으로 화환을 유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아마 마무리한 모양입니다. 보훈처 관계자 봉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전현충원장 봉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생각들이 짧아서 어떻게 하겠냐 이 이야기죠. 당신들 봉급이 어디서 나오냐 이 이야기죠. 당신들 봉급이 하늘에 떨어지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조선일보 측에 취재형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이상 꽃이 시들어질 때까지 조화를 놓아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도 왜 확인이 안 되는지 관례가 있을 거 아니까 나라가 세워진 지가 70년이 넘었으면 보훈처에서 대통령의 조화가 전달됐을 때 얼마 정도 보관한 것은 관례나 설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윤창현 의원은 대전국립현충원 측에 존엄하게 꾸지셨습니다. 정부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야당 의원 초청을 거부하다가 또 이제 조화 철거를 두고도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서해 영웅과 유족 생존장변을 두 번 세 번 넉력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질책을 받아도 저는 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공직자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조화를 며칠간 더 두는 것이 그런 일까지 그렇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좁고 그렇게 생각이 햄량하고 그렇게 생각이 옹졸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나라의 임무를 수행하다 죽은 사람들이 때 그 사람들에게 한 3일 정도의 여분을 두고 추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 어이가 없는 일이란 것이죠. 세 번째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위계통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기념식을 마치자마자 철거를 단행했는지 그 부분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주범이 대전국립현충원장인지 아니면 보훈처의 관계자인지 지위계통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에서 공문서라는 것은 대부분 지위계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가 당일날 바로 2시 30분 정도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좀 더 원론적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훈처건 대전국립현충원이건 아니면 대통령인간에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이 참 어렵게 또 세금은 선납을 하기 때문에 올해 세금 갖고 나면 또 다음번에 세금 갖고 해서 흑흑거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조화를 철거해서는 안 된 일이고 또 그것이 밝혀졌을 때는 그것도 거짓말을 해명해서 안 되는 일이죠. 거짓이 차고 넘치는 시대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를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나라가 세워진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 하나까지 그렇게 어떤 정해진 절차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지 뭐 꼴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이야기죠. 참 나라 꼴이 말이 말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